강성우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에서 2022 겸재 네일의 작가 공모 수상전이 오는 9월 18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 제2일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겸재정선의 화원을 재조명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작가 발굴 프로젝트 제13회 겸재 네일의 작가 공모에서 선정된 8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겸재 네일의 작가 공모전은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미술을 이끌어갈 역량 있고 실험적인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뜻깊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만큼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상을 받은 조은별 작가의 만져지는 마음 연작은 사진으로 착각할 만큼 탁월한 재연 능력으로 손끝에서 만져지는 마음을 그려냈습니다. 또 최우수상을 받은 조혜리 작가는 전통 악보인 정간보를 차용해 한 가족의 행복 스토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선정된 6명의 작가들의 작품들도 젊은 패기와 특유의 감성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일 개막했으며 같은 날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 바 있습니다.